다오다오다 50번 튀어 다했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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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 으 으 으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아이스크림 쉐이크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반은 내꺼? 맛있지? 반은 내꺼? 이거. 음. 음. 차. 여기 비. 우와 예쁘다. 예쁘다. 숙소가 어디야? 우와, 멋있다. 너무나도 고급지입니다. 주차장이에요. 총 12개네. 몇 중이야. 감사합니다. 오. 완전 굿. 오, 너무 좋은데? 오. 오. 우와, 너무, 우와. 어떻게, 나 촬영할 정도로 안 가져갔는데? 헐, 너무 좋다. 진짜 좋다. 웰컴 기프트 받으러 가야 돼. 웰컴 기프트 받으러 가야 돼. 우와, 대박. 야. 광이 3개야. 우와, 너무 좋아. 나 화장품 잘 안 가져왔는데 여기서 메이크업 찍어야 되는데. 오, 오메리티 에르베스야. 나 오늘 잠 안 잘래. 돌았다. 자, 우리 계획을 세우자. 그러면은 우리가 8시부터는 저녁. 8시에 저녁을 먹고 돌아가서 북카페랑 라이브러리를 가기로 했지. 11시 정도에 우리가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자. 너무 바쁠 수 있지만 나의 스케줄을 좀 봐줘. 우와, 너무, 너무 예쁘다. 이거 자체만으로도.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. 홀링 라운지가 저기네. 네. 여기 이거 블루투스도 있고. 진짜 잘 해놨다. 창문이 하나야, 그 대신. 음, 옆까지가 안 뚫리고. 오. 여기 또 다르게 생겼네. 오, 우와. 너무 예쁘다. 구경. 오. 오. 오징어 게임 같아. 구경. 진짜. 오. 오. 여기 날씨 좋을 때 오면 약간 어터풀도 장난 아니겠는데? 응. 사장화 같아. 어머. 어머, 너무 예뻐. 우와. 어머, 이게 무슨 일이야? 진짜 여름에도 좋겠네. 진짜 예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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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넓어. 저기 요가 룸도 있어. 헉. 진짜 넓다. 헐, 나 키. 근데 여기. 여기에 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더 좋아. 테이크아웃 커피 취업이 아니야? дости. 도착합니다. 도착하고 고 emotion. 하나. 나 일단 혀소붓갓고. 대안. 네. 어색. 넓. 스테이크 언니가 다 먹었다고 자랑하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간식이 간식이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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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은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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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인피니티풀 진짜 너무 예쁘다. 여기 오리온 자리가 보이는데 보이시나요? 여기에 있는데 저기 별이 너무 잘 보여 내가 프로 유튜버라면 여기서 라이브를 할 텐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짱이죠? 엄청나죠? 너무 예쁜데 너무 추워 손 시려 안되겠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 있어? 어떻게 하는 거니? 나 뭐 보지? 여기 오니까 보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 말이 돼? 책도 안 읽는 거에요 책도 안 읽는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거 너무 많아 어떡해 이거 제가 꼭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잘 썼던 것들 1번 이건 둘 다 이미인데 안 읽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이건 지금 안 읽은 거에요 제가 좀 읽어보고 싶어요 한 번 읽어볼까? 한 번 읽어봐 한 번 읽어볼까? 한 번 읽어볼까? 한 번 읽어볼까? 100페이지도 불이 꺼졌습니다. 12시. 85,000원짜리 치즈와 과일들을 먹어볼까? 이거 멜론이랑 프로시토를 해먹으면 되겠다. 와서 공부하는 언니. 빨리 해. 먹자. 미안? 짠. 자 우리 딸들. 맛있어. 확실히 다르다. 좋다. 너무 좋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잘 골라왔네 오늘. 몇 년 사니니? 12년 사니. 딱 10년 됐네요. 그렇게 좋은데? 난 이탈리아 와인 안 좋아. 이탈리아 와인이 셔. 불이잖아. 우리 불이 더 있지 않아? 아이돔 다르다. 죽는 라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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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ython Northe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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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rban decision center. Paulパズ Re Heb에 잘 쓰는 Regardless. 너무 후 Sent髏 관신 Correct? 하아 내가 여기 가져왔는데 하나 먼저 조용히 해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냅두고 내가 갤러리 촬영할 걸 안 가져오다니 이렇게 자연광이 확 들고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좋은 공간에서 약간 이번에 여행이 우리가 다 엄청 쉬러 가는 느낌이 강해서 준비를 너무 안 해온 것 같아 립이랑 눈썹만 칠하고 가야겠다 하나씩 다 하자 맛있겠다 나도 서양식 조심 먹고 싶다 감귤주스는 어때?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 한 명도 미역국 미역국 난 좋은데? 미역국 미역국 너무 맛있어 미역국 시리얼이 불기전에 먹어야겠다 마사지 아 진짜... 음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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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차 음.. 음... 여긴 가든 2래. 한숨 놀며 걷는 곳이래. 아직도 못 본 공간이 있었다니. 너무 멋있다. 너무 예쁘다. 전세 낸 것 같아.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슬쩍 찍을게요. 이렇게 노천탕이 있어요. 오늘 월요일이라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. 더 좋게 즐길 수 있겠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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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